아쉬웠던 2분기 수익성을 반영해 JYP 엔터테인먼트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JYP 엔터테인먼트 성장통을 3개 앓는 중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의 957억 원, 영업이익 93억 원으로 시장의 상치를 크게 밑돌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음반, 공연 활동이 유독 적없고 자회사 JYP 360의 제조원가 등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탓입니다. 부진하게 지나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 빽빽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스트레이키즈의 미니 구집 발매로 시작해 엔믹스 신보, 트와이스 쯔위 솔로 및 미사모 유닛 등이 예정되어 있어 하반기에는 확실히 개선된 성적표를 예상합니다. 2분기 수익성 악화를 야기했던 JYP 360은 이연된 팝업스토어 관련 온라인 매출이 3분기에 인식되면서 하반기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에 비해 전반적인 수익성도 회복될 전망입니다. 2분기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반영해 JYP 엔터테인먼트의 목표 주가를 7만 천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다만 단기 주가의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큰 신인 보이그룹 라인업이 대비를 앞두고 있으며 넥스 지도, 팬덤의 본진인 일본에서 정식 대비가 임박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조했던 상반기를 뒤로하고 최소한 이익 개선의 시작을 논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 하에 바이 투자 의견은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